여행을 가다 여행을 떠나다 취류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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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 가야 취류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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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에 가요 공부하러 가요 어디 가요? 뭐 시호취? 우리 언제 수영하러 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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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랑 가요? 왜 가요? 왜 가세요? 왜 가세요? 왜 셈 마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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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하자는 왜 가세요? 왜 셈 마취超시 왜 셈 마취超시 왜 셈 마취超시 왜 셈 마취超시 거기는 왜 가요? 왜 저러 가요? 어디 가요? 미친 날 아빠 어디 가요? 우리 어디 갈까요? 우리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? 우리 어디 가요? 내가 든 좋아요 노래 몇 곡을 들었어요? 내가 몇 곡을 들었어요? 내가 몇 곡을 들었어요? 내가 몇 곡을 들었어요? 응, 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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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렵 autres 응, 틴고 ixo 응, 틴고 stüt.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. 어? 저 잘못 들었어요. 어? 저 잘못 들었어요. 네, 잘 들려요. 응, 능听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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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려요. 응, 능听见. 응, 능听见. 응, 능听见. 응, 능听见. 알아들었어요? 다 알아들었어요. 응, 능听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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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능听.